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 통합 어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와 모바일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3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합니다 확장성을 고려합니다 통합 어둠을 보면은 규모가 적으면 통합 할 수도 있는데 크면 분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할거냐 회사에서는 통합 어둠을 원한다 하면은 하나 둘 셋 추가로 넷 다섯 여섯 이걸 모두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어둠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 여러가지 통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기술합니다 아 아